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광치구에서 피크닉인 나루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나요? 오늘 정말 즐거우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잠시나마 또 제 시간에는 또 짧고 굵게 신나는 곡 몇 곡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그렇다면 오늘 피크닉인 나루라는 주제니까 나루 엄지척이라는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 부분만 맞춰주시면 신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부분 엄지 엄지척 척 가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죠?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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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마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? 괜찮아요 안돼요? 안돼 돼요 안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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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계약서상으로는 마지막 곡이긴 하지만 안되는 걸로 알고 앵콜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? 괜찮으신 만큼 박수 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 곡 중에 가장 신나는 곡이지요 따르릉 이라는 곡 띄워드릴텐데 요 노래는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맞춰 보고 띄워드릴게요 요 부분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오늘 힘드시면 돼요 가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네 너무 좋고요 한 가지만 더 따르릉 따르릉 요 정도면 충분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 형식적인 마지막 곡 마지막 인사 안드리고 따르릉 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곡 더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케오케오케 저 물 한잔만 마시도 괜찮으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 바다원님 팔 안 아프세요? 정말 열심히 앞에서 흔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물 한잔만 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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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게 해요 여러분 얼굴 좀 짱 몸 짱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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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탑은 파 toolbar 여러분들 공연 덮기 너무 덥진 않으실까요? 주사 형식 아닙니다 아니 더우시죠? 그래서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기 뒤에까지 정말 많은 분들 마셔보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피크닉인 나루라는 이 공연이 여러분들께 오늘 소중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앵콜곡! 제가 예전에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체인지라는 곡 마지막 앵콜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